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또 테마주로 변질이 되는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발벗고 나서고 있고 투자자들의 인식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전부 발표하고 그리고 저 PBR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만도 못한 밸류가 있는 기업들도 조금씩 꿈틀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한편에서는 막 테마주처럼 급등락하기도 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 PBR주 사유마요. 이게 당장 지금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는 부러워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못했어요.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게 한 번 수익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저 PBR이라고 해서 또는 지금 저 PBR이 되는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BR하고 항상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놈이 있거든요. 그게 ROE라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 결국에 PER이라는 놈이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PBR이 예를 들면 0.3배라고 해보죠. 그럼 되게 싼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 원인데 주가는 3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PBR 0.3 너무 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PBR 0.3인 주식 A, B, C가 있을 때 모두 다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PER도 마찬가지거든요. PER이 예를 들면 5배다. 그러면 낮아 보이죠? 이익 수익률로 1 나누기 5 해서 2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A도 20%, B도 20%, C도 20%라고 해서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더 오를 놈은 빨리 오르고 그중에 이익 중에 배당을 많이 줄 놈은 더 빨리 오르고 그런 식으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처럼 PBR도 ROE랑 꼭 따라 붙어갑니다. ROE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얼마나 버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순이익을 높이 벌 수 있는 회사는 그 자기 자본의 가치도 훌륭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긴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이율을 누구는 1%만 주니까 만 원만 주고. 누구는 10% 주면 10만 원 주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저 PBR 주를 사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면 10% 이율을 주는 데서 돈을 맡겨야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그 자산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1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거랑 만 원씩 들어오는 거랑 다르니까. 반드시 ROE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밸류어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 하면 PBR을 올려라. 올려라인데 순이익을 올려라. 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자기 자본을 줄여라. 라는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배당을 많이 해. 자사주 많이 사. 자사주 산 거 많이 소각해. 쪽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영업 비용을 줄이는 회사 있잖아요. 원가 절감은 막 하는 회사. 와이스트리트는 원가 절감 많이 하는 회사인가요? 요즘에 그래서 직원들한테 종이컵 좀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원씩 아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티베이션이 떨어지잖아요. 어? 진짜? 떨어지죠.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 종이컵 그냥 써. 얼마 합니까? 그거 급여로 환산하면 얼마 안 해요. 그렇게 해야 열심히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모티베이션이 같다고 가정해도 종이컵을 아예 안 쓴다고 쳐봐요. 그럼 와이스트리트는 예를 들면 한 달에 종이컵 비용을 10만 원 쓰고 있었는데 종이컵을 아예 안 썼어요. 개인 컵 써. 100%? 그럼 10만 원 절감했잖아요. 그 이상 이익을 늘릴 방법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텀블러 사줄게. 너 종이컵 써. 우리가 네스프레소도 놔줄게. 커피 무제한이야. 스타벅스 쿠폰 줄게 해서 만약에 모티베이션이 좋아지면 와이스트리트의 영상의 스케일이라든지 퀄리티가 좋아지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총계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와이스트리트이 ROE를 높여봅시다 하고 자본총계를 줄이기 위해서 책상도 갖다 팔고 임차하는 것도 보증금도 다 재택근무하고 카메라도 다 없애고 셀카로 찍고 이렇게 되면 끝도 한도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밸류 프로그램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한 번 줄이고 나면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질 거다. 그래서 줄일 거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 가지고 계신 분 훌륭하시고 축하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주식이거나 얘 올랐으니까 근데 아직도 PBR이 낮네 0.3에서 0.6 됐는데 1.0까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무모하게 막연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ROE가 순이익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ROE가 높은 회사는 사실 PBR이 낮을 수가 없고요. 그건 PR이 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PBR이 낮다는 얘기는 ROE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ROE를 개선시키려고 할 때 자본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익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회사. 꼭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익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발적이고 당위적인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한다면 아까 얘기 나왔던 미원상사 같은 회사. 옛날에는 PBR이 되게 낮아 보였는데 전자재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익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PBR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PBR이 해소가 된 거죠. 저 PBR이. 그런 것이 훨씬 더 뭐랄까 건강한 이런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냥 PBR 딱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역시 성장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회사. 그리고 그 순자산이 있는 것도 주주와 또 환원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회사. 그렇죠.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데 항상 시장은 되게 빨라서요. 너무 빨라요. 치고 빠지고 또 그러다가 또 거품이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옥석이 또 가려지는 거고요. 그렇죠.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야가 또 AI 아닙니까? AI는 사실 시장에 광풍처럼 분 것만 해도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채취PT가 2022년 11월인가 공개됐을 거예요. 지금 1년 반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얼추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단계일까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엔비디아.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이크로소프.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본다면 AI 관련주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거 시계를 해외까지 넓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이런 AI 관련주 중에서 내가 조금 숨겨진 주식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환 비용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환 비용? 네.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가 아니면 소비자가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와이스트릭 구독자야. 그런데 와이스트릭을 열심히 보다가 대표님께서 휴가를 예를 들면 한 달 갔어요. 한 달 가서 방송 한 달 동안 안 했다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 유튜브에 금융 재테크 영상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와이스트릭처럼 기업의 본질 가치라든지 가치 투자라든지 건강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와이스트릭 말고는 안 되는데 내가? 나 지금 여기 와이스트릭 보다가 3%로 가면 안 되는데 와이스트릭 방송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그 얘기 딴 데 가서도 하실 거죠? 아닙니다. 주어만 바꿔가지고. 아무튼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나름 출연자로서는 잔뼈가 굵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많아서 아무데나 출연을 안 합니다. 이제 아예. 이제는 아무데나 안 하고 전속. 몇 군데. 몇 군데를 전속처럼 나가거든요. 그들한테는 돌려막기라고 하는 게 들키면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스트릭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그런 걸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전환 비용?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 우리 아니면 안 돼? 그런데 난 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휴가 가고 싶은데 너네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잔학계, 윤확계로서 조금 더 비싼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너네 이거 돈 내지 않으면 나 안 할래. 나도 좀 이렇게 돈 맛을 봐야 일하고 싶지 않으면 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구독자가 따라온다면 전환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들은 AI를 도입한다는 명분 하에 아마 가격을 올릴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어도비 이런 회사들은 정말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 이거 아마 편집하실 때도 프리미어로 하실 것 같은데 프리미어, 그 다음에 윈도우, 워드, 엑셀 이런 거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일단 써야죠. 근데 거기에서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어? 너네 좀 더 편해졌지? 근데 돈 더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AI 회사들의 비전이자 목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I 관련 주 중에 숨겨진 걸 찾고 싶다라고 하면 주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나래비를 쫙 세워놓으시고요. 몇 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더 없고요. 세워놓고 이 회사의 고객들이 전환 비용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종속돼 있나? 아니냐를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가지고 다 전환 비용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또 줄어들었죠? 그 줄어드는 회사들 중에서 얘네가 AI를 도입하면 이 소비자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나? 이걸 보세요. 예를 들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준다든지 편집점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면서 편집자들한테 다른 소프트웨어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걸? 라고 하면서 단가를 최근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채집피트라든지 코파일럿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구독 요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구글도 재민이를 쓰려고 하면 구글원에 프리미엄 요금제를 결제하지 않으면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찾으면 아주아주 비율이 줄어들고요. 그중에서 이제 골라보는 거죠. 그때 이제 PBR도 보고 PER도 보고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지도 보고 얘네들이 AI 서비스를 오늘 출시하는 건지 내년에 출시한 건지 이미 작년에 출시해가지고 고객들이 다 알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좀 AI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속아내는 그런 방법론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환 비용을 봐야 하는 거고 AI 도입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회사인지 그래서 소비자 편익이 진짜 높아질 수 있는지 그 다음이 밸류에이션도 분석해보고 또 시장에 오해는 없는지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또 한번 기초적으로 또 다시 통과 보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업이나 어떤 섹터를 이야기할 때는 이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기업 분석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고민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기업이 아닐 때 본질 펀더멘터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특히 밸류 측면에서 비트코인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코인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지금까지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답은 할 거 아니에요? 논리는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사야 되라고 내러티브는 있는데 밸류는 안 나오는 거죠. 반감기가 어떻게 뭐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당 코인 가치가 얼마나 어떻게 올라가는 건데 라고 하면은 내러티브 이상하게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 말이에요. 제 말이. 비트코인 지금 이제 5만 달러 근데 많이 올랐어요. 7천만 원 됐다고 하던데요. 한화로는. 그래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 1억 가나 막 이런 기사 나오고 있고 그럼 또 이제 막 꽁뚝뚱뚜 하거든요. 따라가야 되나? 할 말이 없죠. 제가 죄인이죠. 저는 비트코인 계속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 찰리먼거 할아버지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거의 엄청 욕하셨죠. 네. 그렇게 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질 때는 현자가 됐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많이 오르니까 사실 이제 바보가 되는 기분인데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제 생각이랑 똑같아요. 내러티브는 있는데 밸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어디 뭐 환전하는데 상당히 잘 쓰일 것이다. 라든지 아 뭐 보완이 견고하기 때문에 화폐를 뭔가 대체할 것이다. 라든지 또는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계산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싼지 비싼지 어떤 자산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라는 개념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극단적으로는 배당금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면 월세 또는 전세로 한다면 전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 수익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이나 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넣어놓으면 약정된 이유를 저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 워런 버핏이 몇 년도입니까? 70몇 년도입니까? 80몇 년도입니까? 미국에 농장을 샀던 그거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있는데 그거를 가장 안전한 곳이 예를 들면 국채라고 치죠. 미국 국채 미국 국채 넣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위험한 한국 국채는 이만큼 준대 조금 위험한 회사채는 얼마 준대 어? 주식은? 어? 부동산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위험 감수 성향과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는 게 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저한테 주는 게 없어요.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저번에 루나 기억나시나요? 테라루나 네. 테라루나 테라루나는 주는 게 있어요. 테라루나는 어떻게 주냐면 내가 그걸 사면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막 매매해가지고 나머지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저평가를 하시고 테라루나는 좋게 모신다. 제가요? 깜짝이야. 테라루나는 침송한다 이거 그냥 으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딱 듣고 바빠서 어디 딴 데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김현준 대표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 없잖아요. 어차피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거기가 테라루나가 나한테 돈을 주지만 줬지만 그게 거기에서 직접 발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테라루나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해서 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나쁜 얘기로 하면 폰지예요. 폰지. 돌려막기. 네. 돌려막기.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제가 20%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표님은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 장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20%가 남은 문을 주면 사기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초콜릿을 그걸 다 샀는데 발렌타인데이가 하루 지났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팔려. 그럼 제가 돈을 못 드리잖아요. 그 폰지예요. 종이 한 끗 차이 사이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든 다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현금 흐름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뭐 알겠어. 그 당신의 말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를 왜 언제 투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그래요. 천만 원일 때도 좋아하시고요. 2천만 원일 때도 1억일 때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러티브만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천만 원일 때와 1억일 때의 나의 수익성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산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냐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림을 모으거든요. 그림이요? 네. 개인적으로. 그림은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요. 아니 그럼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면 앞뒤가 안 맞죠. 비트코인은 막 욕하면서 그림은 사 모은다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는 않았고 내러티브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림은 왜 사냐. 그림은 소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걸어놓고 초콜릿 먹으면 맛있잖아요. 내가 초콜릿 먹으려고 편의점에 돈 냈잖아요. 먹었잖아요. 돈을 냈지만 내가 수익을 얻진 않지만 분명히 편익이 생겼잖아요. 맛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느끼세요? 그림을 걸어놓으면 어? 기분 좋다. 라는 돈 내고 박물관 가가지고 미소관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어?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저는 집에 걸어놓고 안 가도 되겠다. 이거는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저한테 다른 편익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놨어. 지갑을 보면 뿌듯해. 오르든지 내리든지 어쨌든 내가 아 비트코인 뭐 내가 10개나 있네? 아씨 괜찮아. 이렇게 하신다면 사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정의한 투자 철저한 분석 원금의 안전성 그리고 적절한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만 투자다라고 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협의의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매매해가지고 차익을 일부 남기는 그분들은 일종의 선수죠. 선수.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제 그림이라면 소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림이 역시 어떤 분들은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본인이 어떤 효용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 철학 자체가 다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또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반박할 거리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죠. 다른 거.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다른 그림 얘기를 하고 초콜릿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비트코인이 맞네 주식이 맞네 뭐가 더 수익이 많이 나네 이런 얘기는 일종의 N급? S급과 S급 같은 거라서 사실 이제 맞닿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